지금 CG를 주로 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좀 귀결점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그 눈에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지 혹은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는 아직 어떤 청년들에게는 이 문화가 교회라는 예배드리는 문화가 낯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 문화가 익숙한 문화일 것 같거든요 익숙해요 근데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익숙하긴 한데 알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가? 혹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신앙도 정체가 안 와요 안 그러면 참 우리는 무서운 게 뭐냐면 관성이 있어요 해왔던 대로 해요 그러면 어느샌가 하고는 있는데 왜 하는지의 이유와 목적을 몰라요 그런 고민에서 좀 교회된 것에 대한 고민들 특별히 이번에 여름 수련의 주제를 함께 드림이라는 주제로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그 앞서서 좀 주제적인 것을 설교로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죠 교회가 뭐지라는 겁니다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의 몸인 지체로 되어 있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듯이 그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뭐냐면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랑이고 신부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바람을 펴요 상상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죠 변함 없는 거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네 문제가 어떻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워져 가는 거죠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은 이제 바울이 편지 글을 보내면서 고린도전서는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하는 인삿말을 쓴 거예요 바울이 누군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겨있냐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 구절을 통해 교회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새겨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송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체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교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과 같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딱 생겼을 때 교회 이러면 성문교회 이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문교회 많은 분들이 제가 여쭤봤더니 하는 대답이 여기에 쌓여진 건물을 많이 생각을 해요 여기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부르죠 좀 더 나아가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 교회 안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교회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를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를 벗어나니까 이 장소를 벗어나니까 이 장소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게 사는 거예요 왜?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창이 참 뜻깊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계속 가진 생각이 뭐냐면 교회 이러면 뭐예요? 아 여기 풍물 52번길 여기에 위치한 성문교회가 교회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벗어난 순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아닌 거야 교회는 저기지 저기 있는 건물이 교회지 나는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상관없이 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괴리감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인생에 고민 있고 질문 있고 방황스럽고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구께 그럼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대신 교회된 나니까 내가 하나님 거니까 누구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인생이 답답할 때 문제의 답이 안 떨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십시오 그 교회에 대해서 또 소개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라고 소개해요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거룩하여 지도록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실 한 주간 지내면서 계속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집사람도 물어보더라고요 왜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뜻 대답이 잘 안 나는데 이유를 좀 알았어요 사실 이번 주 여러분 좀 이슈가 됐던 뉴스 제목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밀양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 그게 되게 이슈가 됐거든요 여러 번 기사가 나왔어요 며칠 동안 저도 모르게 그게 계속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저는 밀양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울산에 살았지만 근처였어요 어떤 곳인지 몇 번 가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뭡니까? 많은 댓글에 달려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죠 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적인 제재들 개인의 어떤 정의감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이 무너진 모습이잖아요 기사 내용을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한 개인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괴롭힌 것도 참 말도 안 되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반면으로는 그 잘못에 대해 그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것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느껴지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피해를 받았다면 여러분 입장 바꿔서 내가 그런 위해를 받았는데 법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어 그게 정상이라고 치부하는 거야 심지어 네가 도시, 이 동네 명예를 떨어뜨리니까 네가 문제다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다면 그럼 그게 정상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되게 불쾌한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나라인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유튜브라는 어떤 걸 통해 그런 신상을 얘기를 했을 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사적인 제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배트맨, 고담시티 고담시티라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그런 모양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왜 이 땅은?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한 주 동안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다시 나가서 교회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간다면 이 땅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조금만 제가 리더들께 톡을 드렸거든요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당시에 고린도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음란했대요 항구도시였는데 항구도시다 보니까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유흥을 즐기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물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야 이 고린도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 같은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명사예요 음란하고 삶이 무질서고 깨어진 삶을 대명사로 쓰는 게 고린도인 같은 표현이라고 고린도 같은 사람 고린도인 같이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회식을 갑니다 요즘 좀 문화가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회식에 1차, 2차, 3차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술에 취하고 혹은 음란해져가고 무면해져갑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혹은 너는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렇게 다르게 사니? 혹은 너는 왜 그렇게 다르게 살지 않니? 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대답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요 그 교회 특징은 뭡니까?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걸어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로 있다는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이 교회로 있다는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르셨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보십시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래요 잘 보세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게 그 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들과 우리라고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들과 우리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등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게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이 잘나서? 뛰어나서?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참 무서운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혹은 장노님이거나 권사님이거나 혹은 집사님이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아는데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절대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내 신앙이라고요 내 신앙 잘 보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교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감사함이 정말 있어요? 우리 찬양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인도자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뭐가 감사한데? 생각이 들더라도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 감사하제 주제가 뭐가 감사한데? 생각 안 하고 부르는 거야 그냥 리듬이 좋으니까 노래가 밝으니까 질문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너 뭐 감사한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받으신 만한 찬양으로 여러분이 드린 거잖아요 그 시간에 그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린 거예요? 생각 없이 아니면 정말 내가 뭐가 감사했지?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을 혹은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의 여러분의 그 순간의 마음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정말 내 안에 있어서 와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하나님 진짜 좋다 라는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어서 고백하고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도자가 인도 잘하네? 어우 되게 노래 좋네? 세련됐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렸나요? 부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부르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나기를 기다리세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우세요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의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음란하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그럼에도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질문이 참 어제 리더들과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많이 좀 질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혹시 기회 드시면 좀 읽어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듣고 바울이 그에 대한 해답으로 써준 편지거든요 어쩌면 답안지를 써준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서로 싸워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눠져 있어요 이쪽은 바울파 이쪽은 베드로파 이쪽은 그리스토파 여기는 모르겠어 서로 파당이 나눠져 있어 교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인데 서로 와서 인사도 안 해 서로 아는 채도 안 해 그럼 그게 교회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청년들? 내가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내가 어떻게 지는지 아무도 안 궁금해 서로 파당이 나눠져서 저 새끼 죽기 싫게 이러면서 서로 파당이 나눠서 싸우려고 들어 그런 교회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심지어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충격적인 건 한 여인을 두고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냥 가족이니까 엄마랑 사는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한 여인을 두고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게 교회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야 교회인데 여러분 이해 되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초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 교회라고 그게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밖에서 막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았어요 막 때가 꼬질꼬질할 정도로 손톱 밑에 때 막 거뭇게 껴가지고 막 왔어요 들어왔어 밥 시간에 들어서 들어왔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부터 할 것 같아요? 어? 손 씻어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손을 왜 씻게 할까요? 손을 씻는 이유는 뭘까요? 아들이 미워서 그럴까요? 자녀가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죠 뭐가 목적일까요? 손 씻고 너랑 밥을 같이 먹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고 싶은데 뭘 해야 돼요 얘가? 털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깨끗하게 씻으라는 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또 그 목적은 뭐예요? 씻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즐겁게 뭐 하자? 밥을 먹고 누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때가 묻어요 때가 묻는다고 왜? 같이 노니까 같이 지내니까 근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때들이 껴있어 그러면 하나 옆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셔? 야 손 씻자라는 거예요 어? 그럼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 너무 기준이 높으신 거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 영적으로 먹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같이 품는 시간이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손에 막 떼꼬릉을 묻은 채로 떼 낀 채로 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밥을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했어도 어떻게 돼요? 탈이 날 수 있어요 밥을 준비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밥을 준비했는데 내가 떼꼬릉을 그대로 있는 채로 그냥 밥을 덥서 덥서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탈이 날 수 있어요 그걸 보호하는 거죠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어? 목사님은 너무 기준이 높은 거 아니야? 혹은 야 교회는 왜 저렇게 기준이 높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교회다움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세상 안에 교회를 두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교회를 통해 이딴 건데 흘려보내시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 하나님의 이해 못할 사랑하심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용납한다 너 돌이켜라 너 내 백성답게 살아가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딴 건데 무엇이 흘러가야 됩니까 이제? 평강이 흘러가야 돼요 평강이 이딴 건데 흘러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나는 은혜 받는 거 좋은데 평강을 이딴 건데 흘려보내는 건 하기 싫은 거야 나만 못 받는 거 나만 잘 되는 거 나만 어떻게든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거기에 도치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땅에 평강을 안 흘려보내 그리스도인들끼리 뭉쳐있어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그래서 무슨 얘기 하세요? 지난주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해라? 전파하라 왜요? 그 복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게 교회에게 주신 마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아무리 처참하고 깨어져 있고 한심해 보여도 교회라고 부르신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세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거기에 전혀 마음이 같이 하지 않아 아무리 찢어지고 넘어져 있어도 자빠져 있어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처박혀져 있어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교회로서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하시냐 교회를 통해 더 망가져 있는 세상을 세워가기 위해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교회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아 다른 누군가 하겠지 다른 누군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이 하겠지 아니 목사님이 하시겠지 아니 우리 부장직사님이 하시겠지 그 얘기가 아니라 청년 당신이 할 거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거니까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거니까 네가 좀 내 마음과 같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전히 넘어져서 때로는 나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나도 내 인생 참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내 한심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안에 답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삶으로 하나하나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얘기만 드리고 맞추고 싶은데 제가 사전에 동의를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한 청년과 얘기를 나누다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대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험을 전파라는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되게 부담이 있었대요 어떻게 다니지? 혹은 어떻게 보험을 전해야 될지 참 모르겠더래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상치 못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 얘기를 어제 잠깐 나누면서 들으면서 참 제 고백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일하시는 것 같다 내가 들은 말씀이 그냥 떨어지지 않게 내가 들은 말씀이 그냥 이 땅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 전혀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그 들은 바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말씀 간 데 일하시는구나 오늘 들은 말씀도 여러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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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